두 번째 섹션, 통신망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회선 공유 기술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다중화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다중화기는 하나의 고속 전송 회선에 다수의 데이터 신호를 중복해서 만들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의 고속 전송 회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에 신호가 다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합쳐져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다중화기고요. 역다중화기라고 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역다중화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다중화기가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전송 회선의 이용 효율이 상승하고 하나면 되니까요. 집중화기에 비해 단순하고 저렴하다. 집중화기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전송 채널과 수신 채널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단말기들의 속도의 합과 전송 회선의 속도가 일치해야 된다. 개수라든지 속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전송 회선의 채널을 정적이고 규칙적으로 배분하고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의 주체에 따라서 주파수 분할, 시간 분할, 코드 분할, 화장 분할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파수 분할 다중화입니다. FDM, 약어도 공부를 해주시고요. 전송 회선의 대역폭을 다수의 작은 채널로 분할해서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라디오 99.9, 103.5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이동을 해서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주파수가 조금만 어긋나도 노이즈가 생기죠. 이게 상호 변주 잡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시간 분할 다중화예요. 위쪽은 주파수를 분할했죠. 여기서는 시간을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역폭을 타임슬롯, 여러가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채널에 할당을 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기술이고요. 복잡한 기술이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타임슬롯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쪼갠다고 해서 그 쪼갠 걸 완벽하게 활용을 못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동기화 여부에 따라서 STDM과 ATDM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동기화 일단은 S가 동기화입니다. 정적으로 분배를 하고요. 타임슬롯 낭비가 심해요. 규칙적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분배를 할 때는 다양한 기능 지원이 필요하고 비용이 상승하지만 타임슬롯 낭비는 없다. 공간이 동쪽으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딱딱딱 맞춰서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양한 기능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은 코드 분할 다중화입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과 시분할 다중화 방식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혼합했는지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TDM으로 전송 신호를 할당하고 할당된 타임슬롯 N은 FDM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C고 이게 주파수 분할이죠. 기존 방식들에 비해서 품질과 보완성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화 마지막으로 파장 분할 다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라고 되어 있죠. FDM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광섬유 등을 매체로 광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빛의 파장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송 투명성과 확장성이 향상된다. 빛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개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집중화기입니다. 다중화기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의 전송 회선을 하나의 단말기가 독점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단말들은 버퍼에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한다. 그래서 집중화기라고 합니다. 전송 채널과 수신 채널의 개수가 다르고 단말기들의 속도의 합이 전송 회선의 속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비동기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요. 구현 기술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죠. 같은 전송 회선을 동적으로 공유하는 아까는 정적이었어요. 공유 회선 점유 방식 MAC 매체 접근 제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방식은 예약, 경쟁, 순서적 할당, 선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씩 봐야겠죠.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예약 방식은 말 그대로 예약을 하는 건데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적당한 방식으로 미리 예약을 한다. 길고 연속적인 정보에 대해서. 다음은 경쟁 방식이에요. 경쟁 방식은 소량의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로하에요. 아로하는 최초 통신망이고요. 긍정 응답이 없으면 전송을 포기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슬롯이 붙으면 타임 슬롯을 할당해서 동기화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CSMA라는 게 있죠. CSMA는 긍정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방금까지는 기다린다고 했었었죠. 사용 중인 채널에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 CD와 CA가 있습니다. 이 C는 콜리전 충돌의 약자인데 이거를 디텍션 할 거냐 어보이던스 할 거냐 두 가지의 차이죠. 디텍션은 검출이죠. 충돌 검출 기능 재송신 기능을 추가한 게 CSMA의 CD 보통 유선 랜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킷 충돌을 아예 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은 무선 랜에서 사용을 합니다. CSMA의 CA CD와 CA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SMA의 CD는 IEEE 802.3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요. CA는 802.11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래쪽에 IEEE 80이 표준 규약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얘가 뭐하는 건지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802까지는 괜찮고요. 802.3이 뭐고 4가 뭐고 5가 뭐고 8이 뭔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 5, 8, 9, 1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9번, 3번, 11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CD고요. 11번이 무선 랜 CA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선 랜에서 또 추가적으로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쭉 나누고 있죠. 이게 기사 레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일단 기록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여기까지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순서적 할당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 할당 방식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종류가 많죠. 뭐 롤링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링은 중앙 컴퓨터의 시간 통제로 정해진 시간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할당을 해주는 거고요. 토큰은 허가권. 토큰이 허가권이에요. 이걸 갖는 단말기에만 회선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토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큰은 링이 있고요. 토큰 버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잡혀있죠. 이 구조가 뭔지는 조금 있다가 배울 거예요. 어쨌든 토큰 패싱도 있어요. 버스 구조에서 링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걸 토큰 패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슬롯 링은 다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운영한다. 일단 그렇게 구분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DDI는 토큰 링을 기반으로 하는데 백업용 토큰 링이 하나 더 추가된대요. 그러면 토큰 링이 두 개인 거죠. 넓은 지역을 광섬위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선택 방식 선택 방식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단말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냐 Select Hold는 수신 준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Fast Select는 수신 준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토클 링하고 토클버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게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구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책에는 이런 그림들이 다음 페이지에 쭈루룩 나와 있는데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약간 쪼개서 붙여놨습니다. 동그란 게 컴퓨터라고 보시면 편해요. 동그란 게 컴퓨터, 그 다음에 이 선이 랜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안 해놨는데 이미지가 이해가 되시면 돼요. 이 장점하고 단점이 이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일단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토폴로지예요. 버스형 하나의 메인 통신 회선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단말기가 메인 회선에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간단하죠? 단말기 추가 쟁화할 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고장났다고 해서 회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단점은 메인 통신 회선의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기밀 보장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항상 이 메인 회선을 지나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형, 스타 토폴로지입니다. 중앙의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수의 단말기가 연결된다. 장점으로는 단말기 추가 쟁화가 용이합니다. 교환 노드 중계기의 수가 토폴로지 중 가장 적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단점이 포인트죠. 메인 시스템, 이 가운데에 있는 애가 고장나면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링 토폴로지예요. 환영이라고 되어 있죠? 고리 환자입니다. 이웃하는 단말기를 P2P 방식으로 연결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특정 방향의 단말기가 고장났어요. 얘가 고장나도 여기로 가려면 거꾸로 가면 되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대신에 단말기 추가 재고가 당연히 방금 봤던 버스나 성형보다는 어렵겠죠. 그리고 기밀보호 당연히 어렵겠죠. 데이터가 다 거쳐가니까요. 전송 지연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로 보내는데 만약에 이쪽 컴퓨터에서 여러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로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빨라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념이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다음은 트리 토폴로지 계층형이죠. 인접한 단말기 간에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 하고요. 연결된 스타 토폴로지 간에는 버스 토폴로지로 연결되는 형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지처럼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분산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고요. 관리나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과도한 트래픽이 특정 회선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메인 시스템이 고장나면 해당 토폴로지가 마비된다. 이 부분은 이 성형 토폴로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되실 겁니다. 항상 이 이미지를 보시고 이 구조를 이해하신 다음에 보시면 단점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망형이 있습니다. 망형은 공중 데이터 통신망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쓰는 휴대폰 무선 통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단말기로 서로 연결한 형태입니다. 장점은 경로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선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다른 경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연결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수의 단말기로 다랭의 통신이 가능한데 통신 회선의 길이가 어쨌든 가장 길고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림만 봐도 이 정도까지가 토폴로지의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회선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방금까지 통신 회선의 뭐 어쩌고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회선 자체의 종류를 보는 겁니다. 전용 회선이 있고요. 전용 회선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특정 용도로 딱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전용 회선이에요. 속도가 빠르죠. 당연히 오류 문제 없고요.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하나의 용도로 쓰니까요. 대신에 이제 비용이 전용 회선이 그만큼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교환 회선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교환 장치에 의해서 송신, 수신 측이 연결되는 거예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 왜냐하면 연결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신 장치와 회선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환 방식에는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더 봐야겠죠. 회선 교환 방식은 통신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물리적인 건 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전송 지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를 송신 측의 교환 장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게 축적이죠. 해당 수신 측의 전송 순서에 맞춰서 전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해 뒀다가 때가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교환에 부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저장 매체 저장해 두었다가 하니까 당연히 저장 매체가 있겠죠. 저장 매체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형식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은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또 나뉩니다. 메시지는 전문 전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각 메시지마다 경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 지연 시간이 매우 길다고 나와 있죠. 경로 설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패킷 교환 방식은 메시지를 패킷으로 분할해서 쪼개서 전송을 합니다.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대신에 이 쪼개진 걸 다시 조립해야 돼요. 받은 책에서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림으로 분할이 되어 있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패킷 교환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요소들 중에 대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킷 교환 방식이네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 교환하고 패킷 교환 구분을 했었죠.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을 또 보는 거예요.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상회선은 말 그대로 가상의 경로를 확보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패킷을 전송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패킷의 전송 순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송이 되는데 트래픽 체증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이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그램은 경로의 확보 없이 자유롭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경로를 확보하고 아래쪽은 확보를 하지 않고 패킷의 전송 순서는 바뀔 수 있고 자유로우니까요. 체증이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ITUT 또는 X.25 프로토콜 나와 있는데 이게 TCPIP라든지 아니면 OSI 7계층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부분에 밀려서 요즘에는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개정하고서는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일단 그래서 적어놨지만 후순위로 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의 트래픽 제어 기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와 있죠. 통신망 내 트래픽 제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노드간 전송하는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흐름 제어라고 한다. 흐름 제어라는 건 근데 앞에서 좀 봤어요. 정지 대기 ARQ와 슬라이딩 윈도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ARQ는 뭐 알고 있는 개념이죠. 긍정 응답을 받은 후에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거고요. 슬라이딩 윈도는 나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전달을 한 다음에 딱 그 크기만큼만 전달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혼잡 제어 있죠. 네트워크 측면에서 흐름을 제어한다. 혼잡하지 않게끔 그런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교착상태 회피는 교착상태에 있는 단말기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앞에서 다 언급했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라우터가 뭔지는 앞에서 본 적이 있죠. 라우팅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했어요. 경로를 설정하는 전략은 고정, 범람, 적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은 말 그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범람은 모든 경로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거죠. 적응 경로는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는 동적 방식이다. 그래서 고정이 있고 동적이 있고 범람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라우팅 프로토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정적과 동적이 있는데 차이를 볼게요. 정적은 경로를 관리자가 설정을 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정적이기 때문에 변화 대응은 어렵고 동적은 반대겠죠. 동적인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 라우터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공유한 정보를 통해서 동적으로 경로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적은 종류가 많겠죠. 동적 라우팅은 라우팅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외부는 다른 그룹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외부가 또 종류가 나뉘네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정보에 따라서 기록되는 정보에 따라서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 벡터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얘네가 또 나뉘네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스턴스 벡터부터 보죠.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거리와 방향만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화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라우팅 정보가 교환되므로 트랙픽이 체증이 증가한다. 인접 라우터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파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단 경로 탐색에는 벨멘 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벨멘 포드 알고리즘이 뭔지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링크 스테이트 벡터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모든 경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죠. 최단 경로 우선 알고리즘 SPF 라고도 하고요. 다엑스트라 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특징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까 여러개 나뉘어졌던 제일 하부에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대부분 홉이라는 개념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홉이라는 건 거리값 같은 개념이에요. 최대 15 홉 이하 규모의 네트워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요. 실제로 홉 거리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적의 경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까지 보셔야 됩니다. 특정 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므로 컨버전스 타임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이 시간이 길다. 이렇게 있네요. 다음으로는 OSPF 라고 있어요. VLSM 및 CIDR 지원하는 이게 뭔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대규모 기업 네트워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 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가 발생하는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컨버전스 타임이 짧다고 되어 있죠. 홉 카운트와 더불어 다양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최적의 경로일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GRP 독립적 네트워크 내수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정보만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산부하 트래픽이 감소되는 거고요. 홉 호흡 카운트를 기준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그 정도 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IGRP 에요. 순차적으로 빠르게 패킷을 전달하는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 이라고 되어 있고요. VLSM 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홉 카운트가 굉장히 많네요. 224개 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GP 에요. 독립 운용되는 대규모 네트워크 정책 기반 프로토콜 그 다음에 경로를 찾는 라우팅 정보라기보다는 도달 가능성을 알리는 프로토콜 에 가깝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CIDR 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라우팅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요거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깊게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요 다섯 가지 인가요? 이 다섯 가지 각각의 특징만 구분할 수 있어도 문제 푸는 데 아무 무리가 없을 거에요. 요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